여기 한번만 봐주세요 날씨 억수로 좋네 에딩거라는 맥주가 원래 이 에딩지방 쪽 사람들만 마시던 그런 맥주였는데 로컬 맥주 그런 거였는데 여기를 방문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걸 맛을 보고 너무 맛있다 이렇게 느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많이 퍼지게 된 건가 봐 소문이 나면서 아 원래는 막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여기서만 동네 사람들만 먹는 거? 오 이상하다 에딩에서 이 알을 붙여서 에딩거 에딩에서 왔다 약간 그런 그 양조자 어디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온 김에 한 번 그러면 거기를 찾아볼게 그래 너가 찾아줘 그래 너가 외국 많이 나간다면 유로 단위도 잘 알고 그래 완전 빠삭하지 초기 왔어 이쪽으로 가볼까요? 좋아치지 말고 빨리 쳐봐 그냥 안해라 여기 지금 상거리잖아 응 상거리 프라이베이트 브루어리 에딩거 바이스브루 찾았다 어? 이거 뒤쪽이네 오케이 어거 시작 눌러 눌렀어 이걸 눌러야 화살표를 이걸 누르면은 덕기가 힘들어 이거 시작을 눌러야 좌회전하십시오 그럼 내비게이션 된다 우회전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 낙서 눌렀다 ㅋㅋㅋㅋ 어딜 가나 이런 낙서를 하는 사람은 꼭 있다 응 아유 이렇게 다 잡혀 좌회전이래 어? 말씀드리는 순간 좌회전이라고 바이스비 마을댕가 얼긴거 바이스비 바이스비 와 여기 건물들 봐 양조장이라고 아 어 옴 오 근데 양조장 이 건물 자체들 이 거리가 거의 그냥 여기에 랜드마크라고 하네 에딩으로만 딱 이렇게 다 돼 오 거의 그냥 에딩으로 딱 꽉 쳐진 것 같아 아까 우리가 거기서 설명 들었던 게 여기 지금 다 있는 것 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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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맛있다! 이거 뭐였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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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프로스트! 포스트! 포스트! 봤지?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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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 첫번째, 프로스트! 여기에서 말하자! 아, 그것까지 마시라고?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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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맛있다! 지금 이거 검색해 보니까 에딩거가 아까 우리가 설명 들었을 때 130년 됐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독일의 바바리아 맥주 순수령에 따른 엄격한 양조 뭔가 여기서 지정하는 양조 방법을 꼭 지켜야 된다는 그게 있었나봐, 여기에 그거를 되게 엄격하게 계속 지켜오는 그런 아, 할로타우라고 세계 최대의 맥주 만들 때 필요한 홉 생산지가 있는데 에딩거는 여기 할로타우의 홉만 되게 고집해서 만들었대 응 좀 자기 걸 지키는 게 뭔가 세계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 이 브랜드가 로컬에 약간 그런 것도 자부심을 지키면서 응 저기 저기 소주 해가지고 맥주 해가지고 이거 한번 보여주면 막 난리날 것 같은데 아니면 이게 휴지에 딱 얹어가지고 딱! 붙지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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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하하! 여기가 어디죠? 하프트 배스트 하하! 하하! 뭐라고요? 하프트 배스트 잘한다 하하! 여기가 우리가 온 축제에가 독일에서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여기서 세 번째로 큰 축제인가? 독일에서 세 번째로 그래? 짱크네 이재람 하하하하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에 다 이렇게 독일 사람이고 외국 사람인데 동양인 우리만 딱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다. 나는 진짜 이렇게 이렇게 많은 외국인한테 불렀다는 느낌 처음이야.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노말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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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나 맛있는 거. 노말떡. 이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리요. 재정이한테 해줄 말이 생겼다. 뭐? 에딩거랑 제일 잘 어울리는 건 오리라고. 오리라고. 에딩거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게 오리뿐만이 아니야. 재정아. 너가 다시 와야 돼.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다 먹어봐야 돼. 너무 잘 어울린다. 재정아. 재정아. 이거 비밀인데 음식이랑 맥주가 너무 잘 어울린다. 뺏고 있니? 재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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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래 일한 직원들에 대한 인생이 많으시겠지 않나요? 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Actually 하지만 내·n supposedly WE WILL 음 est 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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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에에에! 멘버는 시작이 아니지만 멘버는 안가운 멘버는 안가운 멘버는 못 팔을 멘버는 outros 멘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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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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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중세시대 영화 같은데요. 다 전통의상 입고. 와 이게 무슨 내가 지금 꿈인가. 여기가 어딘가. 살짝 또 찍기도 올라오겠다. 그리고 뭔가 이게 영화에서 보면 1인칭으로 쭉 가는 그 느낌이잖아. 그게 느껴지는 게. 아 그 카메라로 이렇게 딱. 그게 느껴지는 게 왜냐하면. 그게 다 그냥 서양 사람들이고. 우리만 딱 동영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 우리 다 쳐다보잖아. 그게 뭔가. 사람들 시선을 이렇게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너무 신기했어요. 가는 데마다. 잔 가지고 딱 이렇게 가면. 다 막 받아주고. 아 나 옆방 가서 찍고 싶었어. 자료 화면 나오죠? 근데 이걸 또 먹고 앉아있네 지금. 나는 뭐 할까요? 짠. FROZED. 근데 이거. 레딩블 맥주. 캔. 색깔이 좀 디자인이 바뀐 것 같지 않나. 아 이게 원래. 한국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원래 음색 바탕인가 그랬었는데. 여기서만 이런 색깔이 나온다고. 아냐. 이제 전체적으로. 다 앞으로 디자인이 바뀐다고. 아 이 색깔로. 그치. 바뀐 것 같지. 뭐 좀 다른 것 같아. 되게 훨씬 구수할 것 같은. 그런 색깔이. 저번 계획은 내가 한 번 했었고. 이번 거는 뭐 같이 했다 치고. 다음 계획은 네가 한 번. 그래. 만들어 보세. 그래. 뉴욕으로. 아 뉴욕 싫어. 도시 싫어. 아 어디 가지? 뉴욕. 뉴욕. 재정이도 같이 있었으면 진짜 즐거웠을 것 같은데.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FROZED. 오네요. 인마. 완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